아 나 어디있는거야? 아! 뭐야 너 뭔데 뭔데 폭탄 나와 음... 아까 마나 올렸으니까 내려올립시다 좋아요 아까 뭐 해킹하는거 하나 있었는데 근데 이거 어디서 본거지? 으응? 아 좋고 그런 얘기구나 아 근데 좀 아 얼리고 총으로 쏘면 더 빨리 쏘네 음... 그래 아 이거 큰거였네 그냥 오토라켄 음... 음... 야 들어갔던 곳이 어딘가? 여기도? 가라 여기여기 돈 있겠지? 돈 있겠지? 여기여기 돈 있겠지? 나 힐킷 쏴야되는데? 돈 있네? 이거 아니잖아 어... 아까... 음... 이거 아니고... 힐킷 쏴는거 어디있었지? 아 아 여기 드론 끄는거 바로 옆에 있었네 바로 옆에 있었는데 내가 끌어있어서 졸았어 어딨지? 아 여기 드론 끄는것도 바로 옆에 있었네 위치를 기억을 못하겠어 어 어? 뭐있다 아... 빡세다고? 어? 아... 이거같은... 어딘지 모르겠네 힐킷 힐킷 사는거 음... 얜 왜 위치로 못 가볼까 자 이거 하나 먹고 어? 여기 내가 갖고 왔던 곳인데? 아냐 근데 멀리가면은 또 몬스터가 젠 된다고 오오 젠이 되면 안돼 귀찮아져 아... 헬킷 없이 가야되나? 조금 위험한데 어쩔수 없네 여기에 아... 얘도 도망가나네 흠... 왜... 상점이 없을까? 이거 유인 버터잖아 유인 버터는 총알 밖에 안팠다고 흠... 아까 그 폭탄 나오는거는 못 젖었을리고 어? 왜 또 혼자다니? 에에에... 폭탄 나와? 아... 아... 어차피 가야겠네 힐킷 없이 조금 위험하긴 한데 왜... 여기 내가 왔던 곳 아니지? 여기 내가 왔던 곳 아니지? 내가 왔던 곳이 아니야 여기... 네... 아까 여기 아래층 확인하고 와야지 여기... 아래층에 그거 있으려나? 행정? 고마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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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다 엣 pena 개 1티스를 하나 먹었었네? 음... 여기는... 돌리고... 돌리고... 이렇게 이렇게 됐다 놔요 뭐야? 아... 힐 힐 키도 없을 때... 이어가면 안 맞겠지? 여기 100% 맞으라고 있는 곳 아니야? 어? 이걸 어떻게 뛰어? 무조건 한 대를 맞아야 되네? 모은 아이템이 많긴 한데... 뭐 안 왔나? 뭐 아이... 아이 킬 퍼스트야? 네가 오기도 전에 내가 잡지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보니? 응? 여기 길이 있었네? 일단 이쪽부터 가봅시다 여기는... 파이팅 이렇게... 이렇게... 괜찮아요? 어 완전 쉬운데? 아... 여기 아담 죽고 있어 여기 뭐 들어가는 곳 있다 오케이... 오케이... 물약... 마나 물약? 응? 헉! 뭐야 쟤게... 어? 능력이다 데미지 보너스 리서치로 데미지 능력 보너스가 강화됩니다 이거는... 껴놓는 게 훨씬 좋긴 할텐데 아니야... 필요 없어... 어차피 카메라 사용 안해 카메라 사용하면 편하긴 할텐데 이게 뭐야 근데 EMP 밤! 걸... 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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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 왜? 나 들었어. 이거 들으면 먹을 수 있다는 거 아니였어? 이게 싫은 말어? 안 먹어? 왜 위치네 여기를 가르치고 있어? 볼칸 위치에서 바로 왔어요. 라이안 항상 물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 놈의 놈을 죽을 수 있을 것 같지? 이리 와. 뭐가 또 왔는데? 뭔가 새로운 목표가 생겼어. 사라지기 전에 끝내줄보게 됐어. 공수 주문해야 한다. 네가 대신 그의 일을 끝내 줘야 돼. 공수 주문을 가진 곳에서 필요한 걸 여기 구역에서 찾아서 폭탄에 꽂으면 된다고? 아~! 맵에 흩뿌려져 있던 파란색 물약 같은 게 다 이건가? 아닌가? 이 안에서 찾아야되나? 칼표가 계속 여기가 이렇게 있는데? 뭘 하라는 걸까? 뭐 부품을 찾아서 꽂아야 한다는 것 같은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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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라 봐 그 다음에 와야되나 본데? 음... 어디요? 그래 이렇게 있네 이거 찾아서 가져가라는 게 어때요? 내가 모거지 달라는 거 아니야? 다시 돌아올게 그래 진짜 땡큐 프라더 어디 아담 있어? 또 돌아다니는 소리가 나 여기도 설마 가야되나? 힐킷이 있으니깐 가보여 리피님 리하이요 아... 아... 여기를... 이거 무슨 잠입 액션 게임도 아닌데 여기 줄 다 있어가지고 여기로 점프는 못 뛰고 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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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후... 아으... 미치겠네 진짜 산다 손 이 다 안돼 저건 못 먹는템이야 어... 뭐야 뭔 소리야 유튜브 방송 안하냐고요? 아프리카로 하고 있잖아 근데 유튜브하고 뭐 좀 다른가? 점프 아... 죽었어 미치겠네 아프리카 방송하고 유튜브 방송하고 뭐 좀 차이점이 있어요 어? 너...잠깐만 기다려봐 이거 이거 벗고 거기다 벗고 일단 아담부터 잡읍시다 좋아 음... 아 유튜브 쪽에 훨씬 화질이 좋다고 해 진짜? 그래? 유튜브에서 할까? 어디서 하든 상관없는데 솔직히 것 같아 아인데e 꼬미가 너무 와? 이거 먹고? 잠깐만 음 이거 먹고 아담 일로 잠깐만 오지 않을래? 내가 그 딴 걸 하려는 건 아니고 그 애를 구하면은 내가 보너스를 얻어 아 그래요? 아 그거 알긴 해 알긴 하는데 뭐 별풍선 그런 건 솔직히 관심 없고 나는 녹화만 할 수 있으면 되거든? 근데 유튜브 녹화는 자동으로 올라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서 방송하면 자동으로 업로드 되거든 그래요 그 유튜브 쪽은 제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도망칠 곳을 여기서 합시다 여기서 싸우기 편하군요 그 뭐 좀 덤벼리라 lyz gafet 후훓 하아 잘 가 행복하게 살아 일단 업그레이드 보기 전에 제가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는 게 이거랑 이거거든 테크닉하고 얘는 왜 이렇게 없지 뭐가 많이 테크닉하고 이거 콩백 이거 좀 열고 이거는 다 했네 뭘 업그레이드 할지 뭐 업그레이드 할지 아까처럼 또 필요없는 거 브레이드 하니까 넌 아직 또 폭탄 나올까 에라이 쟤는 왜 폭탄만 좋아 어! 허억! 고마워! 니 은혜 잊지 않을게 야 고맙다 허억! 아니죠 뭘 340 340 아시다 아끼지 말고 이렇게 사용하고 이거 사 음 프리즈는 하나만 사면 되겠지 그리고 리서치 데미지 보다는 이거 이거 사고 일렉트리는 이걸 와 울티메이티 일렉트릭 어택이래 그냥 이름 듣기만 해도 세 보인다 이건 뭐지 전기에 대한 데미지 저항 밴딩 엑스피트 밴딩 엑스피트 이런건 필요없고 렌치럭거2 오오 이거 체력증간데? 1캠 먹었을 때 아 다 좋은거네 역시 돈이면 다 되는 근데 이런거를 사야하는걸까 아니면 먹을 수 있는걸까 난 그게 제일 궁금해 필드에 뿌려져 있는데 내가 못 찾아서 돈으로 사야되는걸 수도 있잖아 그럼 포인트 낭비가 되는거 아닌가 결국엔 그럼 포인트 낭비가 되는거 아닌가 결국엔 그걸 모르겠네 이거 사고싶긴 한데 일렉트리닉 볼트 아 무조건 사야되요? 아 그래? 그러면은 일렉트리닉 볼트를 많이 사용하긴 해 아니야 추후 업그레이드를 이제 만드는거 지금 당장 안써도 되잖아 아니 아이템 먹어야 돼 아이템 제가 지금 어 이거 워터 모시기 를 하나 더 먹어야 되거든 어딨지? 이거 아무 방이나 들어가서 타사와야되나 여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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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닐거야 어? 어? 여기 성장을 잡네 더 아니죠 왜 해킹이 돼 있나? 안 돼 있네 이거 해킹하고 멍피다 이렇게 타나? 아프리카 흉흉한 거는 이게 됐긴 했는데 왜냐면은 블로그로 듣는 소식이 있으니까 근데 진짜 아프리카는 왜 그랬대 난 도대체 왜 굳이 아프리카로 유명해진 사람을 정지시키는지 모르겠어 아무리 뭐 살짝 규칙으로 어겼다 해도 네이버 블로그도 분명히 그게 있어요 뭐 오래 안 하시는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네이버 블로그도 제작권이 다 있거든 근데 블로그 좀 오래 하는 사람들은 뭐 그런 법에 살짝 걸리는 글 써도 제작을 안 걸어요 진짜요 제작을 잘 안 걸어 왜냐면은 그 뭐야 왔던 길 돌아 안 해 왜냐면은 그 블로그 유저가 끌어들이는 사람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굳이 배제를 안 한단 말이야 지금 전기충격 1단계에요 배제는 안 한단 말이야 근데 왜 그걸 굳이 그렇게 규제를 걸까 이해를 좀 못하겠네 그래 내게 god 가까이 가서 좋다 이거 멀리 있으면은 렌치로 때리러 가는데 가다가 자, 등기 다 끝나. 어딜 도망가나? 도망가와. 난 딱히 너랑 얼굴을 맞이하고 싶지 않아. 어? 이건 다 모았네? 이거랑 모았던 거구나? 다 모았나 그러면? 다 모은 것 같네요. 시차랑 같이 있어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 바꿔. 여기. 있나? 헉! 어? 뭐야? 뭐가 더 필요해? 이거 있어야 한다고? 잠깐만. 누구 사무실에 있다고? 락 업 인 히스 오피스. 아, 내가 아까 못 간 곳 거기에 있나? 어차피 화살포 따라가면 되겠네. 충전해서 한 번에 쏘는 게 가능하다고? 업글 안 하면 나중에 덜 지져져? 지금도 좀 덜 지져지는 것 같긴 해. 뭐? 지금도 좀 덜 지져져요. 원래 한 번 지지면 좀 오래가는데, 지금은 좀 약한 느낌이 있긴 해. 원래 멀리서 지지고 가서 때려도 시간이 남았거든. 근데 지금은 그냥 없어지더라고. 헛! 아! 아! 큰일났다. 때려갔어. 음... 조심하자. 필수로 손에 닿으면 이제 뒤지는 거야. 어어... 그걸 먹어야 되는 건가? 안 닿겠지? 안 닿겠지? 흡! 아퍼... 일단... 데미지 증가하지? 무조건. 어! 여기 버튼있다. 흡! 아이 나 정말... 뭐야! 버튼 눌렀더니 포탑 8성화가 됐어. 장난함? 나 정 어이가 없네. 일단... 이 빛이 없으니깐... 가서 사오자. 저기에는 힐킷 사는 데가 없게. 힐킷 가서 사야래. 여기에 몬스터 있진 않겠지? 아니요. 저거 아니고... 여기 있었나? 여기 있었나? 여기 있었나? 여기 있었나? 여기 있었나? 여덟개 사이 여덟개. 괜찮아 괜찮아. 돈 많아. 이거 한번 채우고. 가는 김에... 지금... 그레네이드 런처가 몇 발 없거든. 너 그레네이드 런처 파니? 됐어 그럼! 이리 가! 나한테 흥미 떨어졌어. 이자겠네. 이자겠네. 아... 달리는 기능 좀... 추가했으면... 들여... 너무... 그... 한국이나 성질 급함을 모르는 게임이... 홍할 사는 데가 어디 있냐고 홍할 사는 데가 어디 있어요? 홍할 사는 데가 어디 있냐고 아 왜? 야 야 뭐야 거기서 왜 거 다 대고 화풀이래 저 다 대고 화풀이야 쟤네 웃기네 쟤 저기 아니야? 여기도 오하니 혼자 왜 쓸데없이 돌아왔냐 애들이 아주 그냥 에너지잭비를 아 여기도 있어 애들이 왜 이렇게 돌아다녀 퐁알 주세요 33년 리어 아미토 퐁알 다 쓰네 아니 뭐야 크레인 레이드를 살라 그랬는데 빅데디하니까 생각난건데 그 왜 아울라 스페이 떠내면 뭐였지? 빅퍼커 했나? 빅 랩 빅 빅 흡 흡 여기서 뭐 하라는 걸까? 이거 버튼 누르면 또 나오진 않지? 끝났네 여기서 뭐 찾으라 그랬거든? 저건가? 아 아니면 이거 여는건가? 어? 이거네 헐 저건 뭐야 그럼? 안 먹어도 되는건가? 어 이거 그냥 하나 다 차 이 정도는 커버할게 아 이거 리그 아 안 먹어도 되는거네 아 어 에이 설마 여기 닫겠어? 안 닫겠지? 아휴 이따 하나하나 넘어갔는데도 긴장을 해 이게 몬스터드인거 같은데 그냥 무시하죠 내가 더 멀어 이거 되나? 오 예아 와 와 와 짱 멋있다 여기 데드라이징 쁘리에 나오는 그 헥스턴이랑 거 비슷한데? 디바이스 코어로 가라 하네요 아까 문 안 열렸던 거긴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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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게 있었네 이거 이게 힐캣이네 내가 이걸 왜 못 봤을까 이게 아니야 아 어쩐지 찾아 아무리 찾아 봐도 없더라 진짜 아무리 찾아 봐도 없더라고 빨리 꽂아야 되는데 왜? 이거 휠킷이지? 아아 여기 있었는데 내가 이걸 못 봐서 저 먼 곳까지 찾으러 갔었네 일단 이거 꽂고 얘기로 마저 하자면 여기 꽂고 일단 저 한 아 이게 헤드샷이 목이 좀 아파가지고 한 30분 정도 쉬다가 8시에 심시티 방송 틀도록 할게요 아 능력 업그레이드 하자고? 아 이거 어차피 나중에 또 새로운 능력 나올 것 같은데 좀 모아뒀다가 한 번에 업그레이드 합시다 지금 당장 업그레이드를 못하는 능력들이 있으니까 나중에 업그레이드 나오면 이따하죠 이따가 그리고 투명하자 그래서 이거 어디다 꺼야 되는지 라이프스피크 앤 유앱을 투 리치 코어 오프라인 코엠스피크 아하 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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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찍고 있어야지 야 문 열릴리? 두려워 두려워 막 뭐 하고 있는데 으악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 아잇 뭐야 왜 이렇게 여기 이 집 맛집이야? 왜 이렇게 막 사람이 자주 찾아와 완전 맛집이야 맛집 그래서 핸들만 돌릴 뿐인데 광고 효과가 엄청난데? 어디서 돌아간다 아잇 저기요 오늘 예약속이 다 차가지고 오늘 당장 손님 안받거든 더이상 손님 안받으니까 그만 좀 오시죠 아 오늘 예약꾼이 다 붙어왔어 고마마 아잇 진짜 이게 한번에 잡을 수 있으니까 망정이지 어 이거 한발 샀는데 진짜 계속 와애들이 이제 더이상 안오겠지 아 이제 광고효과 다 떨어졌어 그래 와 이거 용암이야? 우와 용암으로 물을 증발시키네 특이하다 자 오퍼레이터 엘리베이터 잡힌 어 나 저기서 뛰어내려야되는 엘리베이터 보이상 역시 역시 문명의 발달 사람은 머리를 쏴야지 어 이거 내가 아까 못주은 터렛이네 깜짝이야 능력이다 새로운 엔지니어링 알람2네 이거 꽂아 항상 2를 꽂아야지 우와 거대한 능력 그거 같애 에이씨 깜짝이야 올라가네 이게 내려가는줄 알았는데 내가 올라가는거에요 실례지만 두밀습니다 야 이거 위에 핵룡화 그거 원자로 놀아 하는거 아니야? 이게 아까 그 엘리베이터고? 오이씨 뭐야 오버워러드 덕투어 저는 아직도 거기에다가 뭔가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는데 어? 아까 거기로 가야되나 보다 아 뭔가 지금 에너지가 공급되고 있어 아까 안 열리던 곳 고기가 이제 열리나본데? 그치? 지금 코어 과부가 걸렸잖아 아 아 아 너 너 괜찮은데 자꾸 그럴래 뭐 이럴 애들 애들 많아 왜 이렇게 많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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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기다려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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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명히 이 주변에 끄는게 있을거야 없니? 잔잠 아니야 아니야 끄는거 있어 분명히 끄는게 있었어 야 너네 일로와볼래? 이리와봐 이리와봐 내가 해킹해줄게 여기 이 주변이었네 흐흐흫 흐흐흫 이거 아니야 이걸로 묶어 사실 글킷을 먹으려고 했던거에요 에이 해킹은 저거 안되는지 알았지 내가 생각 저것도 몰랐겠어 흐흫 1킹 먹으려고 다 생각이 있어서 한거에요 너네들 따라오는것도 다숨다 아 아 이거 해킹할수있나볼데 도망갈수있나볼데 제발 도망가지마 툭차라죽겠어 너 툭차가는거 같아 어 오토락해 그냥 괜찮아 그러면 나 좀 지켜줘 나 바쁘니까 월 월 갈수있나? 갈수있네 야 그럼 오토락 쓴 의미가 없잖아 이거 못가져간다고 아니네? 여긴 로딩창이 없네 왠? 아이 로딩창 있네 넣고 온다고 이거 오토락 쾌니 썼어 낭비하다 낭비 오토락 저 60원짜리인데 비싼 낭비인데 아 없어졌어 아쉬워라 아쉬워라 오우야 멋있다 저 그 액체같은거 저런거 컴퓨터에 수냉쿨러로 달면 멋있겠는걸 안녕하세요 여기서 주무시면 감기 걸려요 선생님 아 여기 또 지난밤에 또 술을 드시고 또 이렇게 길거리에서 주무시는 분들이 계시네 열어면 진짜 입 돌아갑니다 내가 그 1학년 땐가? 2학년 땐가? 아니 그 밤에 도서관 갔다가 그 학교 분수대 쪽으로 오는데 누가 막 공원 벤치에 애들이 모여있더라고 봤더니 우리꺼 애들이야 봤더니 한 명이 술 취해가지고 그 벤치에 누워서 못 움직이고 있어 도서관 진짜 왜그러냐 꼭 그 정도까지 술을 마셔야겠어 뭐 술 안마시는 제가 할 얘기는 아니지만 술을 굳이 그렇게까지 마셔야겠나 진짜 왜 왜 이렇게 기울어져 보이지 내 눈에만 그렇게보이는건 아니죠 화면이 기운거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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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이건 더 빨리 지나가나? 아 똑같네 이게 좀 다른거야 뭐야 살게 없네 못가네 저거 올라가야해? 아 아까 그 설마 EMP 폭탄이 터지고 있는거야? 안돼 여기 뭐지 저기로 가야되는건가? 아 그러네 저기로 가야되네 나 그냥 뭔가 숨겨져있는 아이템이 있는줄 알고 들어갔는데 여기로 가는거야되네 아 그리고 못가고 야 이게 다 뭐야 이거 우즈우 파인블리 야 뭔가 아이템 많이 주는거니까 불안한데 이것도 파이널 배터리에서 다가오는거 같은데 나 힐킷좀 사왔어야되나? 혹시 모르니까 저장 저장을 상와라 어? 여보세요? 아니 게리맨? 아니 게리맨 아니 게리맨 왜 여기 계세요? 그 누구야 아 고든 프리먼씨 찾아가셔야죠 여기서 이렇게 골프치고 계시면 안되요 어 어이구 여기 골프 이게 있었네 나 그냥 골프 연습하고 있는줄 알았더니 진짜로 그 파팅 연습 그게 있어 가족과 비행기가 모두 파괴되고 진짜 가족이란 무엇일까 아아 아아아아아아 이거 맨 처음에 시작할 때 나 비행기여서 추락했잖아 헐 아아 아 들어오라고? 안녕하세요 너 이제 그래서 하프타이프의 세계로 데려가시는건가요? 상신 친절한가요? 상신 친절한가요? 상신 친절한가요? 상신 친절한가요? 상세를 고 selfish bosch 왜 유튜브 명령대로 따라하는 거죠? 어디? 왜 그래! 그만해! 설마 진짜 죽이지는 않겠지? 오 마이 갓! 미친! 어우 어떻게 사람 죽는 거 좀 안 좋아하는데 내가 지금까지 잡은 건 몬스터였을 뿐인데 너는 진짜 그냥 사람이잖아 아우 진짜 뭐야 이거 뭐야? 좋은 작업 바이오 바이오 바이오? 왜 그래? 이게 무슨 일이라는 거야? 이 작품은 마지막으로 가크 아places 빈 그리 보기 상위 이름은 렉크 왕데이 내가 처한 상황을 이해를 못하겠어 이게 도대체 다 뭐야? 뭔가 폭발시키려고 하는 건가? 아까 그 폭탄으로? 그 해폭탄 같은 EMP 폭탄으로? 가장 조mak은 놀자! 이제는 래투로 잡으러 가고 싶다 장난감 부터가 너무 좋음 그냥 거참하는 단지 그는 유일한것인거 kont원rån 안보이예어 아무 얘기를 하겠다 정말 다들 일어나야 될게 여름이 아니에요 렉크 왕분 오 와우와우와우 따라오라는데? 오 야 얘네 왜이렇게 많아 오 마이 갓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거지 어? 아 근데 지금 문제가 방송시간이다 이거 다운받으면은 1시간씩 끊겨가지고 애매하게 방송 끝내면은 나중에 업로드할 때 5분 10분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거 설마 엔딩은 아니겠지? 도망치라는데? 힐킷을 준단 얘기는 아직 끝은 아닌데 뭐야? 어이 미안해 네건줄 몰랐어 아 미안하다 아 쟤꺼 초포.. 초코밥 뺏어 먹었어 아 미안하다 내가 아이 그렇게 쳐다보지 마 내 편의점 미안해지잖아 여기요? 애들이 있는데 그렇게 담배를 피우시면 안되죠? 에? 애가 자고 있는데 그렇게 담배를 피우시면 어떡합니까? 애가 절에서 요즘에 못 배워먹은 그 어린이집 선생들이 애들을 학대하는거에요 그래서 항상 교육받은 사람들을 뽑아야되는데 그럴만한 또 인력이 없지 그거를 정부가 해결을 해야되는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편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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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이 다 똑같이 생겼어 편의점 바이오쇼크 인피니티에 나온 애가 여자 주인공이 얘가 큰 애는 아니겠지? 아니겠지 설마 어? 내가 밀어서 다 켜느냐? 안녕? 야 안 열려 음... 머스... 머큐리 슈트 뭐 정보를 찾으라고 응? 머큐리 머큐리 얘들아 혹시 그 머큐리 슈트라고 들어봤니? 나도 할 수 있는데 이게 돌 던져놓고 한발 한발 가는거였던가? 야 너 금밟으면 안되지 아이 진짜 얘께는 게임이 더럽게 하네 이것도 금밟아놓고 안 밟았다고 우길라고 얘네 표정 봐 그럼 밟았는데 지금 얘가 아이 내가 언제 그 물 밟았어 이거 원래 이렇게 하는 거야 하고 또 말할까봐 지금 말을 못하고 있잖아 그래서 지금 얘 또 혼자 하고 있네 아 얘 너무하네 너무 비매너다 깜짝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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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너? 못 따라가라고? 아까 초코밥 뺏어 먹으면 아니지 그가 우릴 도와줄거야 응? 야 난 어떡하라고 아 여럿 주는구나 고마워 야 능력 쓸 수 있다는건 저기 있다는 얘기잖아 그리고 여기 왜 이렇게 분위기가 아올랐을 것 같아 불안하게 불안하게 뭐 뭐야 안녕하세요 돌리고 돌리고 이거 놓치면은 떨어질려나? 아니네 뭐지 어? 아 얘도 면역이구나 미안해 아 아 아 이거 장기 쏠라고 그러면 얼더라 남자엔 어디갔어? 남자엔 또 어디로 살아났냐 이건 뭐야? 뭔가 기차같은거네 뭐지? 아 인피니트는 랩터 전 얘기라고? 그만 야 세이프 지점이잖아 왜 어디서 아담 소리 들려? 어 야 또 아담 구출하는거 있네 니틀 시스터 구출하는게 또 있네 장소망 아담 네 네 아 아 토렛을 차라리 해킹해서 아담이랑 싸울때 좀 쓸걸 응 자 이거 난이도 쉽네 일단은 이거 야 여기 여기부터 시작한게 아닌데 야 야 또 새로운 유형의 퍼즐이 나왔는데 이거 내가 지금까지 못보던 형식의 유형이야 위로 가는거 하나만 땡큐 땡큐 어 여기 능력 없어야 하는거다 이제 내꺼겠지? 그러면은 잠깐만 잠깐만 여기 잠시만에 아까 끄는거 어디 샀지? 그거? 내가 어디로 왔어? 내가 이리로 왔어? 내가 이리로 왔어 내가 이리로 왔어 아니? 아까 포탑 시끄러워 아 도체 기억력이 어떻게 됐나? 포탑 끄는거 어디 샀지? 포탑 끄는거 바로 여기 있지 않았나? 아 여기 있네 일부러 걸리고 아 봐봐 포탑 나와봐 어 얘네 있으면 편해 확실히 왜냐면은 내 총알을 낚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거 안보여 안보여 어디에서 퀴즘 마을라고 이거 내꺼야 이거 미는 사용 못해, 터졌어 그 와중에 총 쏘는거 봐라 완벽하지 않습니까? 여장인 어디야냐 또 따로 다녀 너 같이 있던 애 어떻게 써? 좀 롤렉시 좀 바라봐 위로 가야되네 어? 이거 좀 큰일인데? 멀리 돌아가야한다 어? 하나만 더 하나만 더 하나만 더 2 2 2 4